렛츠고! 2013년 11월 16일에 제이홉! 랩몬스! 제 이름은 랩몬스입니다. 오늘 주제 신인상! 둘이 신인상을 받았어. 정말 행복해. 정말 소감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도 랩한 줄 소감을 되게 하기 전부터 생각했던거야. 상대로 상대로 진짜 웃겼던게 내가 소감 얘기하다가 상대로 못알아 들었고 랩하는줄 알고 갑자기 화분성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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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랩이 아니고 수상소감이었어요. 맞아 수상소감. υ지는상. 정말 그때로 받았던건데 근데 막상 받으니까 뭔가 약간.. 시간이 잘 안 나지. 어한이 벙벙? 진짜 우리 무대 올라가면서 계속.. 표정도 어떻게 하지? 심지어 팬들이 같은 멤버들이랑 김현희 씨 좀 챙기지 왜 혼자 쫄래쫄래 가냐고 앞에서. 신나가지고. 신났어 신났어. 기자분들이 기사 쓰셨더라고. 신인상 반의 애들이 제일 덤덤했다. 우리 덤덤. 울 줄 알았는데. 그래서.. 너무 좋았다 그래도. 나도 내가 울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맞았어. 왜냐면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. 그래서 울음이 나올 새도 없었던 것 같고. 하루 받고 내려와서도 굉장히 좀.. 뭐랄까 진짜 좀.. 받은 게 맞나? 응. 그렇게.. 다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진짜. 진짜. 뭔가 오늘따로 이렇게 어색하냐 반말이. 다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.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. 그랬다. 그랬다. 자 뭐? 로고 별거 있어. 그래 별거 있어. 그래 신인상 받았으니까 상탄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. 예스. 예스. 후. 어 간절 브레이션 한번 보여줘. 오케이 화이팅. 우리 신인상 받았으면 열심히 하겠다. 화이팅이다. 간절히 노래할거야. 노래. 노래 몬스터. 이제부터는 제이홉을 본받아서 희망적으로 랩할거야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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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월급도 인상 받아봅시다. 오늘 로그기 끝!